의사들한테 오일플링이라는 거 알아? 그러고 물어봤거든요. 다들 난리가 났어요. 그거 나가서 얘기 좀 해달래요. 오일플링으로 낫겠지 낫겠지 하면서 한두 달을 계속 그걸 하다가 결국은 참지 못해서 치과를 온다는 거예요. 정말 3분만 양치지게 하고 치실을 열심히 하시면 오일플링 20분 할 효과를 3분만에 정말로 수백배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입안의 세균이 다 독소다. 이런 관절병이나 내장지간에 있는 질환까지도 유발한 독소라고 하는 그런 가정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 효과와 연결시키기는 어렵고요. 오히려 한의학에서는 아침에 이렇게 침을 맑은 침을 모아서 잘 가글을 해서 삼키고 그리고 고치법이라고 해서 이빨을 딱딱 부딪히는 그런 건강을 하면 오히려 장수할 수 있다고 하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이해정 씨는 나는 효과 좀 본 것 같다. 아니 저는요. 잇몸이 안 좋을 때 부기나 이런 거 좀 가라앉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있었어요. 저는 완전히 플라시보 효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해정 선생님께서 부기도 빠지고 하셨다고 하지만 실제 부기가 매너 빠져보이지 않거든요. 아니 선생님이 부기도 빠져서 이래요. 선생님이 물이 빠져요. 물이 빠져요. 물이 빠져요. 선생님이 지방을 부기라니요. 어떤 올리브오이 또는 그냥 맹물. 보통 쓰는 어떤 가글하는 그런 제재들은 세 가지를 비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의미 있게 오일 쪽에서 세균이 더 줄면 이거는 의미가 있는 거고 아니 세 가지가 다 비슷하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굳이 오일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자 저희가 오늘 오고 왔다.